손진이 형! 아, 손진이 형 좋아요. 자, 우리 박상민 씨와 윤숙 씨 갈게요. 룰렛 돌려 주세요. 윤희로 기타보기! 인생이란 무엇이 청춘은 즐거워 피웠다 아가씨 들으면 다시 못필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고 같이 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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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부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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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기타 부흥이 현숙 씨! 아, 비교적 쉬운 우리나라 국민 가요가 걸렸습니다. 부기, 후기 좋았어요. 풍이 부흥이 부흥이! 부흥이 부흥이 부희 입gle 날 surve다! 눌러주세요! 자, 이번엔 윤 baking 씨하고 이상민 씨입니다. 합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fifteen-an! 멈추어렸어요! 북근대 여행을 떠나요! 부른 언덕에 배낭을 매고 광룸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온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윤철현! 성공! 윤철현 씨 좋아요, 윤철현 씨 좋아요 흥미 있어요? 룰렛 돌려주세요 정진! 룰렛 돌려주세요 놀아줘 슈퍼맨 노래가 빨라서 실패율이 조금 높은 노래입니다 부하! 부하!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느라 아들아 아버지! 걱정을 하지 마세요 뭐냐, 뭐냐, 뭐냐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낯서네 아들아! 땅도는 하고 가야지 아, 불쌍! 어쩐지 후존하더라 파란 타이즈의 빨간 팬티는 내 참인 포인트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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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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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는데? 난 슈퍼맨인데 나는 슈퍼맨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나는 아, 그 음 아... 아하 아, 어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선배님은 자리로 네, 첫 번째 탈락팀이 됐어요 이상명, 성지영 씨는 첫 번째 탈락팀입니다 자, 이제 다시 박상민 씨와 현숙 씨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멈춰! 장기아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어